한국의 연구개발 R&D는 전환점에 있어 새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과학저널 네이처가 발행한 아시아과학의 5허브 특별호 기고문에서 R&D 발전을 위해 기업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하고 정부 R&D가 그 길을 닦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연 부의장은 현 R&D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상향식 기초연구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과 R&D 비효율성, 대중과 동떨어진 R&D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.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상향식 연구과제 지원을 오는 2021년까지 2배로 늘리고 정부 R&D를 대기오염과 지진 등 사회 문제에 집중하며 선업계 지원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